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그대생강 엘프임스와 함께 활력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 증권 부천지점에 우리 박현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작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계속 힘을 못 내고 쭉 빠지는 별로 안 좋은 그림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분 나쁜 하락이죠. 기분 나쁜 거죠? 맞죠, 이게? 무지 기분 나쁘고요. 이렇게까지 뺏어야 했는지? 라는 거. 물론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 최근에 얘기할 때 수급이 매우 얇다. 매수세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막상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시작할 때 정프로님 아침에 하셨을 때 거래소가 나름 꽤 떠서 시작을 했죠. 2,481포인트. 34포인트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오늘 장중 고가가 2,500포인트니까는 오늘 고가는 53포인트 플러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2,500을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가면 다시 해볼 만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는 화끈하게 나와야 그다음 날 미국이 좀 밀리더라도 부담이 적어진다. 물론 미국 어제 기억을 하시다시피 75BP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결과의 부분. 우리가 5월달 FMC 기억을 해보시면 첫날 좋았다가 둘째 날 크게 빠졌거든요. 이게 FMC 끝난 직후에는 재료 소멸을 해서 안도렐리라는 성격이 있다. 그 다음날 보니까는 하루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닌 것 같네. 이산이 아닌가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월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키움의 한지영 연구원님께서 사실은 이 자료가 어제 나온 자료긴 해요. 최근 FMC, 작년 9월부터 FMC를 한 이후에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전날과 발표날 그 다음날이 굉장히 이격이 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찐 반응 같을 경우는 우리 기준으로는 오늘 밤, 오늘 밤 혹은 금요일까지 미국장을 좀 봐야지 좀 확인이 될 거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어제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신나게 일어났죠. 일어났으니까는 전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괜찮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시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 장중 고점이 9시 57분이거든요. 10시부터 쭉 밀렸군요. 10시부터 밀렸어요. 그래서 10시에는 살짝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다시 밀렸는데. 10시는 뭐 중국이에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쭉 밀리길래 한 11시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밀리랑 말랑 차비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장 멈추자 그냥. 여기서 더 열려봤자 오후에 밀린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어찌됐든 해석에 따라서 뒤집어진 결과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제가 채널 통해서 소통을 해봤는데. 어제 오후에 지른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바닥인 것 같다. 이 정도는 바닥이다. 해서 응원합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잘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꽤 좋았고 오후에 밀리는데 종가 보셨죠. 오늘 4포인트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53포인트 전 50포인트 이상까지 갔었던 주가가 4포인트 플러스로 끝난 거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거의 2.8%인가까지 올랐다가 지금 0.3% 플러스로 끝난 거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시장일 것 같을 경우는 주식 오래 하신 투자자분들은 매우 스산한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이 빠졌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군요. 일단 근데 그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나라닥 선물이 0.8% 시작을 했어요. 장기 시작할 때. 지금 보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하락이 시작할 때 오후 2시 넘어서부터는 나라닥 선물이 0.1, 0.2%였다가 20, 20 마이너스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FOMC 결과가 뒤집어진 것처럼. 결과가 뒤집어진 게 아니고 주가가 바뀐 것처럼. 또 오늘 시장도 미국에서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계감이 아마 작용을 한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나라닥 선물이 3% 마이너스. 나스닥 선물이 3% 마이너스. 물론 이제 이건 장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불안한 거고요. 물론 지금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일간지 기사가 나오긴 나왔어요.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확인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했으니까. 전쟁 관련된 좀 험악한 발언이 나왔던 거죠? 발언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일간지 회자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지금 몇 시죠? 6시 11분 현재에 나선 선물은 2.97%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그런 상황이고 유럽도 지금 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우리 장 한 2시 정도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이렇게 빠질 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매우 안타까운 겁니다. 오후 들어서 2시 넘어서 좋았었던 놈들이 갑자기 팍팍팍 부러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팍팍 부러지는 놈들이 놈들이 종목이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진짜로 실적이 안 좋아서 혹은 외국인들이 변심을 해서 이게 아니고 제 눈을 볼 때는 매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장 뜰 때도 전열대비 거래량의 종목들 보면 거래 터진 종목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없는데 조금만 매수하니까 다다다다 올라갔던 거죠. 거래가 터지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일반적인 분위기로 올라갔는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오후 들어서 이제 실망매물로 바뀌면서 몇몇 종목들은 우리 착풀은지 저번에 얘기하셨던 스트레스성 매도. 그런 매도들이 몇몇 종목들이 보이는 겁니다. NC 짜증나서 던지는 거죠. 근데 그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몇 억 정도? 뭐 이런 식의 갑자기 팍팍팍 부러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 이거 좋을만 했다가 오늘 실망하는 모습들이 매우 격하게 반응한 하루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푸틴 관련 뉴스가 이제 뭐 시장이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 주면 안 되죠. 네. 하여튼 좀 전쟁 관련된 험악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한 독립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의 발로 이제 나온 뉴스인데 거기가 이제 푸틴의 건강 관련된 문제 등을 내밀하게 보도를 하면서 이제 좀 떴던 그런 언론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핵 관련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게 아마 좀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물론 오늘 영국에서 금리 결정도 좀 있고요. 좀 전에 스위스에서도 금리 인상도 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도 빠지는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미국 선물이라든지 유럽 시장이 좀 빠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탁프로님은 오늘 시장 이유를 찾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냥 전체적으로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은 걸까요? 뭐 도대체 어떻게? 네 심리는 뭐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저점을 지금 트라이를 지지선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우 투자자들은 불안해할 거고 뭐 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FOMC가 지난달 FOMC를 좀 기억을 한번 반출을 해볼까요? 지난달에 사실은 FOMC 했을 때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과 시장에 굉장히 소통을 잘 해주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급등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박살났거든요 다시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이유가 이제 연준에 대해서 연준이 정말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연준에 대한 신뢰.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이제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지난달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뭐 제가 뭐 매크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헤드라인 물가를 보고서 대응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달 물가가 만약에 연준이 생각하는 어떤 헤드라인 물가가 넘어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자이언트든 정말 더 큰 긴축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리세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늘 좀 그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오늘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나마 근데 이제 좀 공적인 건 그나마 여기서 안 좋은 부분이 찾지 말고 우리가 좀 좋은 점을 찾다고 하면 일단은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오늘 되게 많았어요. 오늘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해치 포지션 걸어놨던 부분들을 오늘 좀 한 9천 개 이상 오늘 좀 커버를 했고 대부분 쇼커버성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오늘 주식도 그래도 오늘은 팔지 않고 작은 금액이지만 1천억 이상 종가에도 매수를 했다는 거는 그나마 위안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박찬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물 시장이 매우 안 좋은데 지금 뉴욕은 지금 새벽 5시일 거예요. 지금 우리 6시니까. 지금 홍싱에서 거래하는 거에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에서 보니까 1%씩 다 빠져 있던데 사실은 이제 시간에서 2.7% 빠지는 거는 저도 이제 운용을 하면서 매우 드문 현상인데 지금 약간 에버전시입니다. 에버전시. 2008년도 리먼 때, 2011년도 미국 부채안대원에서 결렬, 그다음에 이제 유럽 재정위기. 이런 상황과 저는 거의 빗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매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2% 내외의 어떤 움직임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변동성 0.5%가 지금은 한 1.5에서 2% 한 3, 4배 정도 변동성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매매를 자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매매를 자주 하면 기회비용이 많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식을 잘 판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저는 싶거든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한 3% 빠진다고 해서 물론 사실은 나스닥 3% 매우 드문 현상이고 좋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새벽 5시입니다. 뉴욕이. 그래서 조금 뉴욕의 큰손들이 움직임을 한번 보면서 대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이 정도로 한번 나눠보고요. 그럼 어떻게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거 전에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발표가 있었죠. 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게 오늘 대통령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다른 여러 주택이나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식 관련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 코스피, 코스타 거래세 있잖아요. 거래세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시죠? 거래세요? 0.23인가? 맞습니다. 0.23인데 내년에 0.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당초 정부는 23년도부터 우리 금투세라고 그러는데 금융투자 소득세 있잖아요. 5천만 원 이상 수익나는 부분 양도세를 하는 거. 이거를 도입하는 대신에 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을 있었는데 이거가 이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0.2% 인하를 하면서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를 한다라는 거가 거의 결정이 되면서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 기존의 뉴스단에서 잠깐씩 보시긴 하셨을 텐데 대주주, 양도세대 대주주, 납부대장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기준 1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상향을 한다라는 부분 보도됐고요. 이게 각 종목당 100억이면 거의 대주주는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분. 그러니까 회사에서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 빼놓고는 아무리 슈퍼개미들에도 한 종목을 100억 이상 사는 분은 제 아는 분이 없다고 칠 수는 있지만 저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고 막상 초고액 보유자를 대여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세가 폐지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기사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또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23년도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 제외하고는 세율을 냈어야 됐는데 이것도 역시 한 2년 정도 유예를 시켰다는 부분이 기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내용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장은 일단 이렇게 끝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이쪽도 지금 많이 빠졌네요. 아침에 정프로님 73% 졌죠? 네. 저 78%입니다. 제 건. 또 코인 뭐 하나 해요? 저는 조금만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계속 들어가겠네요. 무섭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뭐 주식시장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네. 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70 몇 프로. 거래세 0.03%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없애려면 한 0.1로 바로 없애던 거야. 0.03이면 이렇게 받아야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 큰 돈인데 지금 뭐 거래세 지금 받을 때는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다 지금 거래세 없는데 거기 이제 대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캡틀할 때 있지만 그냥 뭐 너무 단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파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까지 세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입니다. 잡혀가나? 이런 걸로 뭐 잡혀가게 하겠습니까? 그럴 땐 아니니까. 아까 팍토론께서 파생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장이 크게 무너졌잖아요. 그제 월요일이야 90포인트 이하한다 치더라도 어제 무너진 거는 솔직히 이제 제가 좀 소통을 해보니까 어제는 반 이상은 맛이 갔거든요. 직원들도.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제 파생인장 보면은 1,400개 약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결국엔. 얼마 안 되는 금액 그러면 거래가 부족하다 그럴 수는 있는데 오늘은 저기 금액 기준으로 6,500억 매수해서 끝났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8,000억 매수 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 요거 조금만 분위기만 돌리면 이제 한 급등하면 크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도 되긴 됐었어요. 아침에는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파생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게 1조 샀다가 팔고 그러잖아요. 오늘 거래소 외국인 1,500억 매수했는데 9거래일 만에 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거래일 동안 계속 팔았어요. 장중에 조금 400억 산다 했다가 3시 45분에 때려버리고 3시 반에 때려버리고 다 지금 운전을 시키고 이러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1,500억 정도 매수 들어온 거기 때문에 굳이 음여부여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도 뭐 지금 1,291원 계속 높네요. 일단은 되게 노말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장기를 보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생각은 저는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많이 좀 힘을 빼고 너무 공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적으로는 저점의 영역이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보지만 그런데 이제 더 여기서 사실은 밸류 매력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정을 더 받으면서 지금 하루에도 2% 정도가 너무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특별한 내용 없이. 그래서 2%면 종목 단위는 4,5% 움직이는 거니까 4,5%면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저는 리먼 때 이후로 2011년도에도 처음이거든요. 이런 장은.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전문가라는 분들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도 쉽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계속 추이를 보면서 지금 계속 약간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오전에 잘 다 좋았지 않겠습니까? 시총. 시총 상위주만 뿐만이 아니고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삼성전자도 1.8%가 고가인데 종가로는 200원 플러스 그런데 단일가로 봤을 때 지금 1.1% 마이너스거든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앤솔 입장에서도 앤솔도 1.6% 플러스로 끝났지만 장중에 고가가 4.6%입니다. 그러니까 앤솔, 하이닉스는 심지어 지금 보시면 장중에 3.6%까지 플러스 같다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제 제가 사실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만약에 어제가 바닥에 변하면 무슨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다들 공포니까. 그래서 다들 아는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들 아는 주식이 앤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괜찮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문가 분들, 센터장님들 나오시면 일단 장 반등 나올 때 대응 조사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그런 역할들이 충분히 아침 10시 한 10시 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전 강세 후에 윗구를 달리고 쭉쭉쭉 밀렸는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아침에 플러스 나고 살짝 밀릴 때 네이버는 바로 음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빅테크가 아니죠. 플랫폼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뷰는 솔직히 아직은 삐딱선을 보고 쳐다보지 않을까. 심지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장중 플러스 나다가 0.5% 마이너스 네이버는 그래도 아침에 플러스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1.8% 마이너스 이렇게 좀 밀렸는데 일단 뭐 카카오 얘기 오늘 잠깐 오랜만에 카카오 보고서가 나와서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이버 카카오는 일단 투자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노려만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배는군요. 네.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또 올라갈 때 또 팍팍 올라가긴 하니까는 또 그런데 최근 한 2주 동안 그런 모습도 없었습니다. 해볼 만하다 밀렸으니까는 카카오 관련된 리포트 네. 리포트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목표 주가를 14만원에 11만원 하향을 시킨 거고 NH투자증권 내용이고요. 여기서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제기된 모빌리티 매각 가능성은 그동안 언급한 톡을 기반으로 모든 걸 연결하겠다는 기존 확장 전략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과 모빌리티가 이제 BEP 넘어서가지고 수익과 될랑말랑 될랑말랑 하는 이 시점에서 이걸 판단을 해서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부분이 코멘트가 나왔고요. 물론 오픈링크라든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분기 광고 같은 경우는 1분기 부진을 딛고 리오프닝 관련 키워드들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다른 쪽은 다 좋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최근에는 이런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는 지금 성장주단에 있는 주식들이 장이 밀릴 때 좀 더 밀리는 상황 그리고 장이 조금 뜰만할 때는 여기 먼저 후다닥 달려들어가지고 올라가는 상황 이 상황이 반복되는데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는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LG화학이 4.5% 정도 풀었고 삼성 SDI가 3.9% 정도 풀었고 그래도 2차전지 쪽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주단에서는 LG화학이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대형주단에서 최근에 7거래 연속 좋아서 SK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도 빠졌어요. 3% 때 정도. 그러니까 막상 그 한 일주일 전까지 굉장히 좋아서 SK이노베이션 모양 보시면 올랐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오르기 전 가격까지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유가 강세에 대한 종목들이랑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의 탁 프로님께서 좋게 말씀해주시고 너무 배울 점이 많았는데 막상 주가가 빠지니까 또 계속 그 자리니까 안타까운 거죠. 제가 계속 퓨어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 19조에서 21조까지 10% 오른 이유는 SO1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정유 회사들의 어닝이 좋고 그다음에 하반기 구조적으로 마진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SO1을 꽉 채워놓고서 기관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채우는데 더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노베이션 사는 거죠. 결국에는 이노베이션 올라간 어떤 논리가 정유 때문에 올라갔고 그런데 오늘은 정위를 팔고 싶은 날인 거죠. 왜? 유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지금 낙복 과대를 사고 싶은 거죠. 이미 정유는 주가가 괜찮거든요. SO1이 지금 0 고점 근처인데 30, 40% 빠진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오늘은 당연히 SO1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 건데 그럼 이노베이션은 뭐냐? 애매한 거죠. SO1 때문에 오르내니까 얘는 더 먼저 파는 겁니다. 정유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앵커가 있고 SO1이 코어라고 하면 이노베이션이 캐치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팔 때는 거꾸로입니다. 캐치업을 하는 를 먼저 팔아요.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폭이 컸던 거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성장주를 많이 비워놨습니다. 비워놓은 데도 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만약에 장이 돌았어요. 장이 오늘은 아침에 반등했으니까. 그러면 성장주를 채워놓고 싶은데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보면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지금 둘 다 아직은 숙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실적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지금 비즈보드, 톡비즈에 대한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작년만큼. 그다음에 네이버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지금 쿠팡한테 밀렸습니다. 이커머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주 트리거들이 아직은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섹시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안에서 밀리는 겁니다. 밀리고. 그런데 그러면 2차전지는 아직은 주가는 밀류에이션은 좀 높고 그다음에 주가가 별로 안 빠졌지만 너무 성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기관들이 먼저 2차전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장주 살 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쪽이 좀 셌던 거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언제 뒤바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좀 그렇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런 흐름 말씀해 주시는 점 매매할 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좀 되니까 감사드리고요. 결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런데 이래요. 그런데 오늘 2차전지 강세였어요. LNF도 3.4% 대주전자재료 6%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막상 오늘은 좋았는데 어제 장 무너질 때 2차전지 세게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인 건 알아요. 그런데 항상 이게 그거죠. 주도주가 장이 바뀔 때 정프랑이 저번에 한번 여쭤보신 것도 있는데 장이 바뀔 때 언제 빠지는 게 끝나느냐 그러니까 주도주가 마지막에 부러질 때 저는 경험적으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다 팔다가 제일 좋은 걸 마지막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2차전지에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보였었죠. 그런데 과거 작년까지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름 그래도 루틴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어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은 바닥이 아니고 갖다 또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장이 연장선에 유지가 되니까 또 2차전지로 붙으니까 이러다 장 빠져버리면 어제처럼 또 던져버리면 쫄리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안에서도 약간의 차별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면 2차전지 안에서 양극재는 실적이 너무 짱짱해요. 지금 회사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양극재는 올해부터 너무너무 숫자가 좋아집니다. 이미 캐파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다 아시겠지만 가격 정가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2차전지 양극재가 있고 또 이제 동박이 있잖아요. 동박은 2024년도부터 워닝이 좋아집니다. 빠른 회사는 내년 하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박은 지금 기대감 때문에 어떨 때는 되게 좋았다가 어떨 때는 안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숫자는 그렇게 멋있지는 않거든요. 동박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제는 동박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1집 이런 애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낙폭가되어 컨셉으로 되돌린 거고 양극재는 별로 안 빠졌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차별화가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자동차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최근에 3일 전에 크게 지난주까지 좋았다가 장 부러지면 7, 8%에서 부러졌다가 그리고 다시 그게 부러질 때가 화물연대 파업 부분 이슈가 좀 있었었고 그래서 타결 어제 이제 되면 잘 된 부분이 있어서 어제 반등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고 3%대 반등이 아침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종가기에는 한 1%대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또 차익심이 나오는 거죠. 차익이 뭐 있다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할 게 뭐 있다고.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러면 지난주 기준으로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는 아 어제 올라서니까 오늘 빠질 수 있다. 말은 하지만 이게 말이지. 말이지 방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지난주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마이너스예요. 그냥 마이너스 5%? 6%? 이 정도. 그러니까 전일 강세였던 자동차 반락이 있었고 오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세 있었던 섹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PCB 저번주에 말씀드렸고 그게 갑자기 오후에 한 2시 반에 3시인가 대덕점이 5% 확 부러지는 겁니다.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성 매도가 좀 있지 않을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던지는 모습들이 몇몇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엔터가 박살이 났었죠. 네. BTS 때문에. 근데 오늘 하이브가 2% 정도 풀었었는데 오늘 시작은 1, 2% 마이너스에서 장중에 4% 마이너스 갔다가 한 11시, 12시인가 갑자기 8%가 빡 뜨는 겁니다. 보니까는 이게 BTS 해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해제가 된 것 같아요. 해체는 원래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저기 멤버 정국이 활동 중단 해제 사실이 아니라 하면서 좀 그 네이버 V라이브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11시부터 1시간 35분 동안 출연해서 이걸 지금 해체한다는 난리가 났다. 그건 알아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어제보다는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은 뭐 BTS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아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엔터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다른 종목 많이 빠졌어요? 어제도 한 6, 7%씩 빠졌죠. 아 SM 뭐 JYP면 그럼요. 그런데 오늘은 같이 좀 반등이 조금씩은 나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는 굉장히 심리에 취약한 거 물론 어제 이제 하이브 보고서는 어제 오늘 나오는 거 보면 목표가 하얗 나오는데 막상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추정할 때 하반기에 그 콘서트 추정 그 매출액 추정치를 지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7명이 나오든 6명이 나오든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 계획을 발표를 하면은 어디를 가는지를 보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하얗이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고 일단 빨리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계획이라든지 일정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공표를 해야지 좀 이런 그 변동성이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어찌됐든 엔터 쪽이 조금 올랐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오르다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슈를 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드릴까?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로. 어렵죠 오늘 같은 날. 정말 어려워요. 그게 뭔가 논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감을 와서 말씀드리니까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면요. 장은 플랫한데 그 섹터가 좋은 논리, 나쁜 논리로 제대로 워킹할 때 굉장히 저는 말씀드려 너무 좋아요. 올라간 데 올라간 이유가 있고 그럼요. 명확하고요. 근데 그게 장이 마이너스 아니 5포인트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제대로 돌아가니까. 왜 그럴 때 좋아하냐면 그럴 때 이런 논리로 올라간 거 혹은 이 논리로 빠진 거를 내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면 그 다음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없어요. 지금 올랐다가 쭉 밀리니까 어떤 말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늘 아침에 빡 뜬 종목이 서울옥션형 종목이 있어요. 서울옥션? 네. 서울옥션 종목이 일단 소식이 나온 게 신세계 백화점 인수한다. 물론 작년 뉴스 같은 거 쭉 찾아보시면 일단 협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회공시가 나왔어요. 조회공시가 나왔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역시 조회공시 발표가 나온 걸 보니까 신세계 피윤수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해가지고 당사의 최대 주주에게 당사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당사 최대 주주는 주 신세계에 대한 서울옥션 지분 매각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으나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역시 한 달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판단은 역시 각자 하시는 거고 주가 측면에 봤을 때는 9% 떴다가 마이너스 6%로 끊었습니다. 마이너스 6%? 네. 하루에 15%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수 2%씩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종목 10%는 요즘 우스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로 뉴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알고 산 사람들이 세로 뉴스 하는 겁니다. 세로 뉴스? 네. 뉴스에 파는 거죠. 이 이제 뉴스를 아 셀 네. 셀 온 뉴스에 이 뉴스를 미리 기대하고 산 사람들이 이제 파는 거죠. 그럼 이게 저 인수 공시 말씀만 들어보면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검토한 적은 있으나 이 정도면 약간 하는 느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또 지켜봐야 됩니다. 확정적으로 만약에 매매를 할 때 그 시대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제 검토한 바 있으나 없다 그러면 진짜 되는 되는 트렌드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인수업병 이런 때는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다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시장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매각 이런 모든 나오면 무조건 새로운 뉴스입니다. 최근에는 장이 어려우니까 그게 맞더라도 새로운 뉴스 틀리면 틀리면 큰일 나죠. 뉴스나 무조건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만큼 장이 일단 현금 유동성을 갈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인수 회사를 사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매수 총금원이 없기 때문에 신세계가 뭐 서울옥션을 1조 회사든 2조 회사든 수액 주주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혜택이. 대주주만 좋은 거고 그렇죠. 이 회사가 근데 물론 2조짜리 회사 안에 하고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과연 그 9딜이라고 보통 하는데 경영권 그거를 제외하고서 2조 밸류 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M&A 이슈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옥션이 오늘 플러스 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6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EUV에 관한 아주 강력한 멘트가 좀 나오면서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삼성전자에서는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성 SDI랑 전기차 공동개발 TF를 발주했다. 물론 이거는 정식적인 보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나온 거고 나와서 SDI에 납품하는 모 종목이 상한 갈치고요. 그리고 모 종목이 터치스크린을 만든 모 종목이 10%대 올랐다 빠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시장에선 뭐라 그럴까요 좀 호재를 갈구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래서 종목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렇게 움직였고 또 이제 이주영 부회장이 네덜란드에 갔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SMR을 방문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좀 공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EUV 관련 줄 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나 FST EUV용 펠리클 SNS텍 마스크 이런 식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한 3년 4년 전에 딱 EUV용 하면 딱 그 종목들이 팍팍 뜨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이게 ASMR의 EUV 관련 장비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에서 갖고 온다면 충분히 앞으로 공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맞긴 맞지만 약간의 그 종목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작년에 기억해보면 펠리클 이런 거 개발할 때 수율이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게 약간의 테마성적으로 한 번씩 움직였다가 왜냐하면 EUV하면 이거니까 움직였다가 윗고리를 달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나 어떤 섹터 쪽이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이게 최근에 이제 믿을 건 데이터라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임플란트 쪽 데이터가 좀 나왔어요. 관세청 데이터 관세청 데이터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쪽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플란트 쪽이 5월 달에 6,300 아니 4월 달에 5,593만 달러 수출 5월 달 자료를 발표한 걸 보니까 6,356만 달러 그러니까는 지금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중국 봉쇄 난리도 아니면 불구하고 임플란트 쪽은 데이터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해석한 보고도 나왔고요. 러시아 4월 수출 재개에 따른 기저효과로 러시아 데이터가 조금 빠지긴 했어요. 4월 대에 비해서 5월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수출은 감소하긴 했지만 전년 대비 성장세는 유지했다. 중국 데이터도 나쁘지 않고 미국도 늘어난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5월 치과 영상기기 수출 프랑스 등 주요 지역으로 전율 감소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꽤 호실적을 달성한 거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좀 나온 거고요.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오세 임플란트라든지 바텍이라는 임플란트 쪽 센터에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2, 3%대 정도 움직였다는 부분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관세청 데이터가 임플란트 말고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발표된 거가 이제 에스테틱 쪽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 톡심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보톡스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좀 밀렸어요. 밀린 게 있고 톡신은 예상대로 순항 중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관세청 데이터를 보면 소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물론 제가 저번 방송 보니까 우리 솔프로님 계시잖아요. 솔프로님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소팅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요즘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워낙 빠르게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긴 있지만 보고서가 아침에 올라오니까 이걸 빨리 습득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긴 하겠으나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니 발표와 동시에 보고서 생성이 되니까요. 잘 발표해 주시는 분 거를 잘 빨리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감사한 거죠. 관세청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누리호가 결국 연기가 되면서 이쪽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틀 전 이슈이긴 했죠. 하루 연기한다 했다가 일단은 부품 결함 결함이 발견돼서 어떤 기사는 무제한 연기라고 하고 어떤 기사는 해결될 때까지 일부 연기라고 하고 어찌됐든 최근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AP위성이라는 종목 12% 빠졌고 제노칸 2%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괜찮은데 만일 2% 정도 이렇게 빠지긴 했고 다른 종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은 있는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간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안타깝다. 그렇죠? 물론 그게 밸류에이션으로 봐서 되게 비싸죠. 근데 그게 성장성으로 보고 가면 더 갈 수도 있는데 뭔가 시장에 제대로 된 뭔가 선순환을 바라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는 놈들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학부모님께 말씀해주신 것처럼 갔다가 차익실험 뭐가 더 싼 게 더 보이고 그러면 이걸 팔고 넘어가니까 막상 이거 작년처럼 가던 놈 쫓아자면 또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갔다가 선물도 그렇고 어찌 됐든 시장이 빨리 안정화됐으면 바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해도 안 좋은 걸 반영하는 장이라서 그냥 좀 그렇게 막 사실 할 말이 엄청 있을 수가 없는 장입니다. 일단 어떻게 손 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좀 어떻게 할까요? 공격 안 하고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저점이어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중장기를 보면 지금이 저점이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변함은 없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더 조정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수익률을 많이 하려고 덤비면 더 이제 기회비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조금 조금 차분하게 그냥 욕심이 나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다 굉장히 사연도 다르고 어떤 스토리텔링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지금 팔고 다시 사고 이런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손절매 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로 오른 종목들은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철저히 숫자 그다음에 배리레이션 그다음에 어떤 모멘텀 방향성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봐야지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그런 장은 끝났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장 오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동안은 그동안은 정보를 통해서 빠른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워킹했다고 하면 지금은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 온 거예요. 그런 부분은 계속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저는 이제 쉬운 날은 없었어서 2020년은 좀 쉬웠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때도 그렇게 쉬우지 않았는데 그런 2020년 같은 날이 또 올까요? 안 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려요. 단언컨대 안 옵니다. 한동안은 안 와요. 한동안. 네. 물론 2400까지 빠졌잖아요. 2700까지는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언제든지. 네. 근데 이제 2400에서 코로나처럼 오르려면 얼마 올라야 되죠? 3500 올라가는 사실이에요. 3500, 4000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어닝이 2020년도에는 어닝이 엄청 깨질 거라고 판단해서 3월 달에 급락을 했던 거고요. 근데 실제 어닝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니까 바로 보고는 한 거고 지금은 어닝이 깨질 것 같아서 주가가 급락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어떤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경험하지 못하는 8%대인 CPI 아닙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닝이 깨지면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프라이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행스럽게 어닝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PR 다시 옛날 한국이 PR 8, 9배가 평균이거든요. 에블지 그러면 그게 2700, 8백입니다. 9배가?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3000까지도 힘들어요. 10배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 몇 년간은 저금리 완전 절대 저금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레버리지 쓰는 게 너무 편했지만 저는 한 3, 4%대 금리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데 거기서 추가로 좀 더 주면 5%잖아요. 5%면 꽤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5% 수익에 만족하면서 무의험 수익률의 자산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주식으로의 유동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 시장이 끝났냐? 아니죠. 왜냐하면 어닝이 깨지지 않으면요. 그 안에서 멀티플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애들이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2,400은 저평가 영역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저평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지금 아직은 이런 매크로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은 하지 마시되 2,000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서 3,000을 바르고 그런 장면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절대적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는 여기서 10%, 15% 저는 20%까지 업사이드 매우 큰 업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여기서 나는 이제 손절매 할래. 물론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지금도 손절매 해야 될 종목이 있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대다수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보시고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 약간은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온다고 좀 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시점에 더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그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금화시키신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훅훅훅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가 바닥 여기가 바닥 이러면서 있는 돈을 거의 다 집어넣으신 상황인 것 같고 그럼 이제 개인들 간의 차이는 마이너스 몇 프로나 정도의 차이겠지 뭐 그렇게 막 돈이 있어갖고 오늘 들어갈까 내일 들어갈까 이 타임을 재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다만 이제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라면 지금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좀 정리한 다음에 더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들어간다 혹은 뭐 지금이라면 이렇게 하시죠? 그냥 제가 뭐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저는 이제 제가 계속 작년부터 이제 패널로 나왔을 때는 물타기라는 전략 자체를 안 좋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전략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개인분들이 하시기 좋은 전략은 레벨 정해놓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물타기는 맹목적으로 가격을 보고 사는 거고 분할 매수는 가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뭐 한 만원 정도가 제가 볼 땐 딥 밸류고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라고 하면 정해놓고 사는 게 분할 매수고 만원이라는 밸류를 계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면서 사는 거는 그거는 물타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분할 매수이든 물타기든 지금은 조금 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 5% 정도 조정이 지금은 20%씩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멘탈리 제가 이 바닥에 되게 오래 있었지만 저도 이 정도 변동성이 매일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데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 저점에서 버튼을 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용 쓰지 마시고요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10%씩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팔고 싶어도 자동으로 팔죠 그렇죠? 쳐다보면 빨려 들어가죠 저도 그런 게 많이 봤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봤는데 저기 종목은요 이게 종목과 저는 지수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지수를 확인한 다음 지수를 확인하기 전에 종목을 바꿨어야 됐어요 즉 가는 종목을 가고 안 하는 종목을 팔고 가는 종목을 쫓아갔어야 됐는데 올해 그렇게 다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수가 먼저 레벨이 안정화돼서 그러니까 안정화가 2700 간다가 아니고 2400, 2500, 2400, 2500 하더라도 박스가 우리가 확인된 상태만 가더라도 그때 종목은 올라가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해도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이걸 안 샀더니 대주전자재료 같은 거 3배 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보통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된다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을 조금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객장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객장이랄 건 별로 없군요 참 사무실 분위기는 좀 괜찮았습니까 안 좋죠 2시부터는 거의 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때려 치우자 여의도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가장 큰 위기예요 지금 여의도가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입니까 엄청 심각한 수준 전체적으로 다 밥도 좀 싼 거 먹고 그렇습니까 요즘에 밥은 잘 먹어야죠 왜 이렇게 위기인지 밥도 이럴 때일수록 남을 먹고 자기 자신은 더 토닥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아무튼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안 좋지만 다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에너지 있게 열정적으로 계속 해야죠 그럼요 지금 이럴 때 나 자신조차도 내가 스스로 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토닥여주지 않으면 누가 저 위로합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 많이 토닥여주시고요 장 빠지는 날 비싼 거 먹어야 됩니다 아 오히려 장 빠지는 날 라면 먹는 사람 있거든요 너무 비싼 것도 사치 아닌가 아니요 라면은 좀 아니지 9,000원짜리 9,000원짜리 아 요즘 9,000원짜리도 별로 없어 진짜 진짜 없어요 여기도 너무 비싸요 아니 부천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부천도 아 그러니까 한 8,000원에 먹을만 했거든요 네 한 달 전에 근데 오늘 가보니 9,000원인 거예요 아니 그 가격표를 정확히 안 받고 그냥 위에 종이 붙이신 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왜냐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아직 가격표 메뉴 주문을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지 못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막 스티커 같은 걸로 메뉴판에도 붙이신 분들도 많고 그만큼 가격이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인플레이션의 시대죠 재료값이 오르니까 저희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책을 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약간 그거는 좀 매기는 게 아니고 더 빡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또 그 책 읽으면서 또 인플레이션 잘 극복하라는 건가요? 아니 미리 맞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그러게 보면서 연초에 알겠습니다 이선희 부장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주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그냥 살다보면 지나갈 수 있는 wszystko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